배우분들과 함께하는 영계신과 함께 특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트로스에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번 시청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언택트 안방 콘서트, 감동의 눈물을 선사해 주었죠. 핑크빛 슈트를 입고 화사한 미모가 기억나는 화려한 탑식스가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우당탕탕 명배우들의 연기신들과 함께하는 트로트 도전기 한번 만나보시렵니까? 노래의 열정인 김웅순인가? 거칠었지라고 하는 예쁜 구혜선님, 확실하게 이겨드린다는 갈서원님, 민우영님, 박진주님, 강은탁님이 출연하여 탑식스와 함께 신청곡을 불러주는데요. 정말 큰일입니다. 다 잘하는데 그들에게 없는 단 하나, 딱 못하는 한가지가 있네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올해를 못한다? 명품 MC 김웅순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 사콜 최초 녹화 중단위기,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노래를 못한다? 걱정마요. 트롯맨이 도와줄꺼야. 그렇으니 모두가 즐기는 거니까요. 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고의 목소리를 자랑하는 김웅순님의 레전드논. 이쁘만 해도 구수함이 절로 묻어나오네요. 나훈아님의 영영. 들어도 들어도 영영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들은 영탁님은 저희 아버지께서 불러주시는 줄 알았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당연히 영탁님에게 특별한 감동을 전한 김웅순님의 반전 무대는 어떨까요? 얼짱 김혜서님은 직접 작곡 작사를 해서 노 뉴 에이지 앨범 숨쓰리를 발표한 뮤지션이지요. 오랜만에 도전한 예능 나들이에 구혜서님은 설렘과 긴장감을 비췄지만 노래의 랩까지 그동안 다채로운 매력을 터뜨리며 자리를 더욱 빛냈습니다. 정말 노래가 기대되네요. NC 김성준님도 신이 났는지 기타를 치면서 같이 함께 춤추며 어울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더욱 기대되는 건 최고의 가수 명품 예능으로 최고 매력적인 인용입니다. 불렀다 하며 레전드 무대를 만드는 이명훈님과 갈스원의 기회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의 열창은 청량한 무대를 완성하며 이명훈님과의 암성 짙은 보이스가 어우러져서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위로와 힐링을 안겨줍니다. 모두의 극찬이 쏟아진 가운데 영웅님과 갈스원님의 특별한 듀엣 무대에 기대감이 마구 치솟고 있네요. 우당탕탕 명품 연기신들의 트롯 도전기와 탑6의 유당 사퇴 등 또 어떤 매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오늘 밤 10시가 더욱 기대되는 인용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오늘 밤 10시의 사랑의 콜센터에서 만날까요? 반전의 반전인 이 드라마의 엔딩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